생소한 장외주식 아직 알쏭달쏭 하시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장외주식의 세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그리고 2023년을 맞이해서 우리 장외주식도 첫 스타트 방송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또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소영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2023년 한 해가 열렸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MZ세대들이 2023년도에는 가장 웃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외주식 2023년도 소영주의 장외주식 사관학교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과 함께 진짜 어두워진 투자 환경이잖아요 이 속에서도 빛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빛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투자 상황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더라도 그 희망의 빛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 머리 똘똘 굴려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의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봐야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컬리 결국에는 상장 철회다 네 그렇습니다 마켓 컬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식품 배송의 1위 기업입니다 이 검오수 시장의 신화와 역사를 쓴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3년 만에 10배 이상의 매출을 성장하고 기록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최초에 새벽별 배송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마켓 컬리입니다 컬리가 2022년 연초에 7존에 자라는 시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에 1조까지 추락하였고 고옴니상 또 아이표 한파가 겹치면서 끝내 상장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2023년 2월까지 반드시 상장해야 될 컬리가 모든 심사를 통과하고 상장 철회를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표 시장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3년 새 10배 가까이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적자 성장 기업의 모델의 한계를 느낀 거 아닌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마켓 컬리는 현금성 자산은 풍부합니다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는 적정 주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장 철회를 결정했고 상장 철회가 된과 동시에 시장이 되었나 2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마켓 컬리 시장의 리더 역할은 지킬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커머스 1호 상장을 5화 시대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진짜 몸값이 4조까지도 치솟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구간에서는 제대로 기업 가치평가 받기 힘든 국면이다 결국에는 상장 철회 연기 결정이라고 얘기할게요 연기가 나왔습니다 향후에 재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추적해 나갈게요 이어서 두나무 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두나무는 어떡하죠? 정말 두나무 2022년도에 가장 많이 폭락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77%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우리가 두나무 하면 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BTS가 이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이 회사가 이 회사를 기본적으로 5천억 가까이 투자하려고 거의 20조 원 가까이 투자하며 현재 시총은 저번에 4분의 1토막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나무에 투자한 개인들이 가장 큰 손실을 받고 말았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한때는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주자 비트코인이 7천 원, 8천만 원 각각 육박을 했습니다 그랬던 주식이 현재 코인이 2천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주가도 급락을 했습니다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수의 넘버원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비트가 흔들리면서 두나무의 주가는 한없이 추락했고 2022년도에 7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종목이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가상자산이 살아난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회사의 가치보다 주가의 하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두나무의 주식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작년 안에 가장 뜨거웠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차가웠다 동시에 두나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지금 뭐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도 혹한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체크는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에 있어서 그 한도가 5천만 원까지잖아요 분할 납부도 확대된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3천만 원인데 이번에 5천만 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또 분할 납부가 확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스톡옵션 받는 사람들이 좋은 세제 혜택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호적이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상장 제약사들이요 최근에 이제 몸집을 좀 키우고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 몰라도 앞으로 IPO에 있어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덩치를 키우는 작업이 지금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더스 자기략자 메디카 코리아가 전년도에 천억 가까이 매출액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알고 있는 오스틴 제약이 2년 정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비상장 기업, 기업 공개를 앞두고 몸집을 키우면서 공모가 올리기에 돌입을 했다 2023년도에 바이오 지식도 상장을 노리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구간에서도 이제 힘을 키우고자 이렇게 덩치를 키우고 있는 기업들 여러분 잘 체크하는 관점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컬리 쪽에서는 상장 연기라는 결국은 그 카드를 좀 꺼내들었지만 다른 쪽은 어떨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SK 쉴더스 등과 같은 기업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작년에 상장을 미룬 대여주들이죠 방금은 현대 오일뱅크까지 3대 대여주가 있습니다 올해는 시장만 살아난다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여주들이 상장할 때마다 시장 형태를 탈출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 여파와 세계 경제 침체가 해소되고 IPO 한파가 벗어나는 시점에 이 IPO 시장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도 국무대 시장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IPO 시장에서는 과연 눈이 녹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런 대여주들의 움직임도 저희 지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 좀 다뤄봤는데요 이번엔 시세로 넘어가서 확실한 움직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연말 연시 때였어가지고요 어땠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12월 20일부터 1월 15일까지 거의 10일까지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고 간망 자세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 주간은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변동으로 썼지만 LG CNS 6만 9천은 변동 없었습니다 두나무 변동 없었고요 우리가 빗섬도 변동 없이 11만 5천을 기록했습니다 EVR 수도제 변동 없이 6천 원대를 기록했고요 비바리퍼블리카 3만 4천 원 야눌자도 변동 없었습니다 K뱅크가 좀 밀렸습니다 1만 1,500원대로 자리를 잡았고요 현대 오일뱅크와 한국증권금융을 올해부터 새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일뱅크 4만 2천 원 한국증권금융이 만 원대 자리를 잡았고요 퀄리가 3만 원대가 붕괴됐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IPO 철회를 발표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2만 7천 원인데 2만 5천 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아시스 반사익을 보지 못하고 2만 8천 원대 보이고 있고 아마 이커머스의 상장 1억 앱은 오아시스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SK에코프렌드 변동 없이 5만 7천 4백 원 바디프렌드가 요즘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자사적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7천 원대 자사적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식을 팔고 싶다면 현재 바디프렌드 회사에서는 자사적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천 원대 매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이 주가는 6,700원이지만 7천 원을 팔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 경영진과 현 경영진의 지분 다툼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년 정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저는 바디프렌드를 홀딩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라티트 변동 없이 5,3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아하 연말 연시에는 좀 거래가 줄다 보니 관망적인 태도로 장애 주식 시장에서도 좀 지켜보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라는 멘트와 함께 이 가운데 어떤 잔기적 비전으로 바라볼 기업이 있는지도 코멘트해 주셨으니까요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올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2023년 IPO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좀 걸어보자 라고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 희망의 불빛을 찾아봐도 좋겠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Q&A 시간으로 함께해 보시죠 장애 주식 관련해서 그 어떤 질문 있다면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또는 현재 유튜브 채팅방 또한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질문 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주세요 올 상반기에 꼭 주목해야 할 IPO 대여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한 우리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오일뱅크, SK실더스, 오아시스, K뱅크 이 정도가 대여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만 좋아진다면 공무원주시장 금방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서두에 말했지만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즐거운 플랫폼 기업들이 올해 상장할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반드시 올해는 상장해서 이 MZ세대들이 웃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투심이 좀 살아나야 IPO 시장도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좀 해볼 부분들 그 가운데 대여 체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장애 주식은 전체 시장 흐름보다 개별 이슈, 개별 종목 장세에 주목하는 게 더 맞는 접근법일지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전체 시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 주식은 거래소 코스닥의 아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 코스닥이 차고 넘치고 공무원주시장이 차고 넘쳤을 때 장애 주식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시장의 판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시장에 억누르고 있는 것이 바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문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장애 주식은 2022년도에 가장 낙폭이 큰 주식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특히 대형주들이 4분의 1투막이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거래소 코스닥 또는 세계 경제가 맞물림에서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장애 주식, 체력이 가장 약한 장애 주식이 가장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전체 흐름의 판도를 보시고 개별 종목 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보수적 관점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도는 바위 장애 주식을 말하고 싶습니다 바위 장애 주식이다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진짜 올 하반기부터 계속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그때를 위해서 공부한 겁니다 따라서 그때가 왔다면 잘 거머쥘 수 있어야겠지요 전체 시장 흐름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해야 할까요? 언제 좋아질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진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에는 리스크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안전한 거래를 한다면 저축을 하셔야죠 주식은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처럼 가장 시장이 어려울 때 역발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위 장애 주식을 외쳤는데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의 가치는 하락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종목을 가장 낮게 살 수 있는 찬스가 2023년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시장의 대형주 중심으로서 회사의 가치가 연속으로 올라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쭙쭙해서 2023년도에 바위 장애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좋은 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눈 미래 성장성 안정적으로 캐시카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의 점검 여부를 통해서 지금이 또 줍줍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저희 희망차게 체크해 봤습니다 이 밖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또는 유튜브 채팅창 지금 또 열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마 연시가 되면은 우리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올 한 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딱 계획 세우기 좋을 때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대 뉴스 들고 돌아옵니다 2022년 장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2022년 마무리 그리고 2023년의 스타트 잘 하고 계시나요 진짜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해가 박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을 사는 건가 싶긴 해요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게 하지만 이런 메꼬 끊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요 소장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2년 10대 뉴스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인데 소장님 일단 저는 작년은 진짜 LG엔솔 얘기로 시클시클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간의 수요층이 일경이 몰렸습니다 일경? 이건 뭐 상담을 못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당근일의 역대 최대 청약점은 114조 114조 600억이 모였습니다 또한 청약 견수만 하더라도 442만 엄청난 건수입니다 이 건이 모였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새롭게 세운 게 바로 공모주의 모든 기록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SKIT가 81조보다 30조가 더 많은 증거금이 모일 정도로 LG에너지솔루션의 인기는 대단한 하나였다 역시 주식도 실은 상장 후 주식이 답하지만 연속 좋아지면서 거의 50만 원대까지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지금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핵심인 배터리의 핵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이 있으면서 대장도 역할을 했지만 역시 상장을 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키고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미래성이 충분한 기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때가 아무래도 전황 국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점검해 주신 것 같고 이어서 사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올 한해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힘든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IPO 시장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13개 회사가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다는 것은 상장 후 적정 주가를 받을 수 없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3곳이 공모처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든 시장이었지만 2022년의 정리입니다 이어서 쭉 볼게요 스펙 상장은 어땠을까요? 기본적으로 스펙 예치 이자율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이자율이 낮았습니다 누가 스펙에 참여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 스펙 예치 이자율이 더 낮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하지 스펙에 참여할 이유가기 때문에 투자 매력을 상실하면서 스펙마저 공모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고금리의 여파가 시장의 직격단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뿐만일까요? 컬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컬리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죠 제가 이게 10대, 2022년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마켓 컬리가 과연 2월에 상장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역시 1월 달이 되자마자 바로 컬리가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현재에도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다 그러나 시장에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렇다고 우리가 가상자산도 우리가 많이 다뤘었는데요 FTX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FTX가 파산되면서 세계 가상자산 거리도 3위기에 많이 됐으니까 3대 기업 중 하나가 파산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에 앞서 말한 드라마가 75%까지 가격을 폭락했습니다 1월 시총이 16조였는데 12월 시총이 4조까지 폭락했다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밀렸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에 의문점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큰 거래소마저 무너졌는데 국내 개발인 업비트가 그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았고 이 두나무 주식이 직격탄으로 받은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 화재 사건도 있었고 보상책으로 전 국민에게 이모티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 그룹 관련 주 상장이 없었다 한 주도 없었고 그만큼 카카오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폭락한 주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15만 원, 16만 원 같은 주식이 지금 5만 원대에 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카카오 관련되어 있는 자회사들이 상장이 악영향을 주었다는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주식이 2022년도에는 어느 기업도 상장을 하지 못하고 2023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카카오 그룹주가 살아나야 비상장 주식에 있는 카카오 관련주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내년은 어떻게 될지 엔터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요 볼게요 자, 새내기주에 있어서 사실 따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새내기주가 줄줄이 하락하면서 하반기 상장한 새내기주가 71%가 공모가 이하로 폭락했다 그만큼 IP 한파로 이미 상장할 때 공모가를 낮춰서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72%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모주 시장이 한파와 한파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낸 한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그다음 8번을 보니까 따상, 따따상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첫날에 이런 리밋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박의 기회가 사라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개인들을 지키기 위한 방판일 수도 있고 사실은 따상과 따따상한 동목들이 상당대로 지킨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IPO 건전성 재고 방안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 구축이 간행히 없어지고 공정계를 좀 부여하자 또는 허수성 청약이라든가 최고와 주관사 책임을 좀 강화하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진화 안에서 나온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바뀌었던 부분도 있었더라 점검해 왔고요 이어서 사실 또 힘들었던 쪽이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비바 리퍼블과 토스룸은 더더욱 모르고요 K-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짱마이 나포이 컸던 야놀자, 비바, 리퍼블리카, 두나무, 빗섬 이런 종목들은 가격이 된다면 밀린다면 반드시 편입해야 될 주식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악재 조건이 저는 2023년도의 바이상식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내린 만큼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으로 기회 좀 살펴볼게요 바이오 쪽은 어땠을까요? 12개가 상장됐는데 이 중에 8개가 공모가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한 해가 보낸 게 바이오 주식입니다 바이오 주식은 신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죠 상장된 종목이 줄줄이 폭락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 한 해였다 그래서 2020년도 장애 조건 10대 뉴스에 바이오 주식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10대 뉴스를 보니까 한 해가 휘리릭 파노라마처럼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네요 소영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소장님 진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다사다난 했는데 이 속에서 또 기회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계속 힘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